이번에는 이 걸레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있는 노래가 있죠 안부 여보게 지금 어떻게 사는가 안부 다음 곡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게 지금 어떻게 사는가 차려진 사람도 아니여 하신가 지난번 차례를 만난 그날은 손 뽑아도 한 해가 더욱 한데 자네도 지금 힘들지 않는가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래 다음 주 토요일은 시간이 어떤가 서울로 한 번 올라오게 세상살이 바쁘게 돌아가니 품위가 귀가 들려나서 믿고 살았네 모르고 살았네 앞만 보고 살았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친구야 얼마나 많인가 자네를 흘리며 규기한 동기여 보내는게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그리스러워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사랑해 사랑해 친구여 내 친구야 산가고 좋은 날도 있고 지금처럼 힘들 때도 있지 여보게 친구야 다시 만날 때 느털 웃음 한번 웃어보세요 느털 웃음 한번 웃어보세요 끝 끝 끝 아멘